아 뭐야 이거 어 뭐야 가게 불신술 어 씨 나라톤데? 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아프리카님도 진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또 이제 화요일인데 원래는 이제 어 뭐 다른게 업로드 돼야 된 날인데 제가 오래간만에 이거 외부 유튜브 거 보는데 좀 신기한 럭키블럭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모드를 예 영상을 찍겠습니다 뭐 항상 스케줄 지키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이 럭키블럭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 파퓰러님의 팬이 만든 것 같아요 잘 모르겠고 보니까 이게 파퓰러스 럭키블럭이라고 해서 어 뭐 뭐 모든 이름이 파퓰러스 럭키모드인데 이 럭키블럭이 이게 일단은 생긴게 보니까 이제 파퓰러님의 캐릭터를 좀 본따서 생긴 것 같이 좀 생긴게 생겼잖아요 보면은 끝이 않아요? 나만 그런가? 하여튼 오늘 이거를 제가 모드 쇼케이스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프리카 방송분들 닉네임 예 항상 하던 것처럼 어 운 봐드리고 제 운 보고 오늘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비디오 설정에서 빠르게 바꾸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운 몇개만 보고 시청자 운들 보겠습니다 핫! 아 이거 뭐 평범하네요 일단 금사파고 평범한거 나오고 자 이런거는 당연히 묻혀줘야지 센스있게 묻혀줍니다 자 아 일단 평범하네요 평범하고 자 어 보고 자 이것도 쓰레기고 자 일단 굉장히 평범하기 때문에 제가 몇개만 더 까볼게 여러분들 오 뭐야 이거 아니 케이크가 왜 이렇게 나와 어 자 케이크 잠시만요 호잇 호잇 어 네 지극히 평범한데요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파펠러님이 이제 챌린저게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럭키배틀 패러디한거잖아요 어 그걸로 해서 만든거 같아요 그게 이게 제가 미리 해보니까 확실히 어 이제 챌린저게임은 럭키배틀 사용하는 아이템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자 잠시만요 2 어 개좋네 이거 먹으면서 해야지 자 그리고요 59개 뭐야 이거 자 흐 뭐야 이거는 이렇게 변하네 이거 한번 켜볼게요 이거를 딱 한번 오 상자가 나오네 좀 다른게 나오는데요 그쵸 페이크보소 페이크보소 헉 아 쓰레하게 헉 헉 아 잠시만요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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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면 안되지 저기요 저기요 와 깜짝이야 어 이거 뭐 어떻게 어 잠시만요 이거 너무 많은데 좋아 머리를 쓰는거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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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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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떨어뜨렸어 두루와 아 잠시만요 아 개아파 오케이 한명 두시기 석삼 아 차차차 헛 나이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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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 신의 컨트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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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이드 보셨습니까 여기저거 먹자 아 개뚜루 맞았네 보거나 먹고있고 제 애안용이에요 애안용 흐흫 보거나 먹어 어 어 내가 왜 이렇게 불러 어수하지 하 타이내츠구에 왔어 잠시만요 54개 핫 헉 하하 하하 히트샷 이거 봐요 안장하고 에메랄드하고 다이아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럭키배틀을 할 때 사용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좋은게 나오네요 자 이거 좀 넣어놔쳐 이 샷이 아 아 한명의 닝게인 하마꾼 이게 미쳤나 이게 어 좋아 오케이 어 쓰레기통입니다 전문 쓰레기통 아 근데 이거 먹으면 좀 이따 아 이거 좀 이따 먹어야겠다 자 53 인체 테이블 52 아아아아 같이 가자 헤드샷 하지만 나는 죽겠지 허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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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 짜 짜 짜 짜 일단 죽읍시다 깔끔하게 죽고 자 50 40개 까지만 캐고 시청자분들께 해드릴게요 40개 까지만 캐고 시청자분들껄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여러분들? 40개만 캐시다 40개 까지만 잠시만 여기에 떨어지면은 오 오 아이템이 방금 아이템이 보여주는데 오 게이드 헉 게이드 좋아 이거 이득이죠 오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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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쓸모없으니까 여기서는 좀 버리고 럭키블럭이 아니면은 쓸모가 없습니다 아 일단 이거 한번 입어주고 좋아 52개 아 올라가서 좀 만들어놓을꺼 그랬다 좋아 하나 둘 셋 자 52개 자! 있구요! 아 책 럭키 블러프 이거 평가하네요 자 51개 아 아 너무 잘하시네 진짜 어? 너무 잘하셔 어? 너무 잘하시는데 저 봐드리겠습니다 자 50개 뭐야 이거 아니 가위? 가위? 가위를 쓸모없잖아요 이거 가위로 말도 철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안짜리네요 아쉽다 가위를 쓰레기고 49개 헤드샷 47개 헤드샷 어? 화연구가 나오네? 화연구 됐어요? 쓰레기 46개 아이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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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흐흐흑 뭐야 저거 나 뭐 이따가 있어 아니 아니 에메란드에 나왔는데 좀 좋게 나와야지 저게 뭐야 저거 됐고 44개 어머만 또 나왔어 어? 뭐 졸라세 어? 개아픈데? 뭐야 이거 어?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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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쉣 자 41개 아 저기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흐흐흑 아 기 끄켜 흐흐흑 아 뭐야 이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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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요 아니 저거 뭐야 흐흐흫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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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징그러워 아 미치 내 치워 됐고 아트 늑대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포메님 포메님 경험없이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불이 불이 아 불이 만졌어 아 불 꺼야 돼 불 꺼야 돼 됐고 자 푸리님과 존피님 아 아 하하 하하 헤드샷 자 그리고 BJ 화성님 아 화염구 됐어요 자 김태영님 자 한 분씩 해드릴거니까 기다려보세요 자 이제 쓰레기고 자 찡이니님 아 뭐야 이거 오 뭐야 가게 불신술 오씨 나라톤데 흐흐흑 어 불신술 괜찮은데요 가게 불신술 오 자 됐고 자 찡이니님까지 했죠 그리고 K.I.M. J.S.K.님 아 쓰레기 자 무상시님 무상시님 아 꽃다발 자 이제 꽃다발 나오면은 꽃다발이 꽃다발이 무슨 의미를 뜻하냐 여자에게 어 고백하시면 다 됩니다 예 자 DC 처묵 BJ님 아 처묵 처묵 자 양학도 히똥니님 히또 띵님 와우 어메지 너 파열판 왜 나오냐 됐고 자 겨울 고양이님 겨울 고양이님 겨울 고양이님 겨울 고양이님 이거 왜 막았어 설치를 못하게 막았네 자 검정코자님 아 스펀지되스네 돌격방패님 승격inho Wait 빵패님 ерш 오오오오오헿 네 맨처음에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또 까보겠습니다 BUT 어이구 평범하네요 ups 스털volt 굉장히욱 여기 보이던데? 여기 한번 때릅시다 자 죽어봐 오 센데 뭐야 이거 와 돼지위에 돼지를 이끄는 자 근데 이거 진짜 이거는 럭키레틀용이다 스폰지랑 다이아랑 이런거 나오니까 자 25개 자 경험칠산 나이 자 24개 닭대가리 자 23개 아 이거 또 나왔어 이거 너무 센데? 좋아 오오오 개쎄 오 개쎄 카아아 강아지 오오 자 22개 연어 스켈레톤 머리 아 내가 터지는게 왜 안나오나 했어 나올 때 됐잖아요 나올 때 될 것 같아서 자 17개 하아 천천 살아라 거인 아 거인은 너무 많이 봐서 무섭지 아 무섭네요 세긴 세가 거인이 좀 세긴 세 근데 넌 안돼 나 대 해디션 됐고 18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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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개는 18개 헉 요게 아닙니다 뭐야 이거 아 불이야? 아 불을 줘? 아 불을 줘? 아 불을 줘? 불 주네요 자 오 럭키블럭 추가 완료 오 황금사과 아 아 제가 지져보는거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어 저는 완벽주의자 민단 다 넣겠습니다 버려 버려 야 이것도 세네 효율 가마판 오 황금사과 됐으요 어 나 왜 복돌로 보이냐 저게 복돌로 보여요 갑자기? 어 나 왜 복돌로 보이지? 나 아까까지만해도 제 캐릭터 아니었나요? 자 다이아건 어 뭐야 이거? 나 뭐 걸렸나 마법에? 나 아까 영상 처음 찍을때 제 캐릭터였는데 뭐지? 뭐야 돼지스폰 흐 돼지스폰 아이 고양이 돼지스폰 자 아 아 쓰레기가 나오네 쓰레기 쓰레기 와 어 럭키포셔 야 오래간만 해본다 아닌데? 브리징 오브 세이지? 와 개센네요? 이거 한번 먹어보자 어 뭔가 강해진 느낌이야 오 쓰레기 블럭 쓰레기 블럭 자 열한개 자 이 정도는 한쪽 반겨 와 오 개쎄 야 열개 와우 다이아 자 여덟개 일곱개째 어 뭐야 아이구 자 사이가 페이크 지린다 자 스포날 슬라임 종굴 험이 블레이스 아 안 죽을거 같은데 이거 받아도? 역시 허 아 죽네 오 돌아왔다 아 뭐 마법에 걸렸던건가? 자 네개 와우 세개 와우 연꽃 두개 하나 아 네드웨별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좀 지극히 평범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엔 럭키베트를 사용할때 예 이게 좀 이제 그분이 펜이라서 럭키베트를 사용할때 사용하는거 준거 같고 이제 한번 이것 좀 까봅시다 이런것 좀 펜이나 이런것 좀 어 돌아다니면서 한번 까볼게요 몇개만 좀 까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잭팟에 화약이 좀 추가됐네요 자 지금 난이도가 쉬운이때메 자 한번 좋아요 좋아요 랜다 이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이거 좀 이거는 베리 럭키보려고 뭐나올지 오 어 종이가 나오네요 어디 보자 좀 좋은게 뭐나오는지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상이나마 오 이건 아까 봤죠 어 미스터레인보우 오 쓰레기고 자 그럼 이제 얼럭키블럭좀만 까볼까요? 와우 슬라임 아 슬라임이 왜 안넘했다 나는 어 가봐 가있어 오 오 쉣 슬라임이 왜 안나오나 했어 좀 슬라임 나올 때가 됐거든요 사실 자 이거는 펑 어우 쓰레기 맵을 좀 옮기자 맵이 너무 더러워졌어 신선한 땅으로 옮기시다 됐고 어우 대박이다 어 몇번이나와냐 이게 자꾸 TNT만 나와 여기 쓰레기 자 아 진짜 미치겠네 흐어 흐어 나이스샷 귀찮은건 한번더 없었습니다 아 일단은 뭐 지극기 평범하네요 여러분들 예 뭐 지극기 평범하고 자 트러블들 이렇게 해서 파퓰러씨 파퓰러 럭키블러 모드를 한번 해봤는데 어 지극기 평범합니다 그냥 자 럭키배틀용 럭키배틀용 이라고 해도 무단하고 지극기 평범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진우의 럭키블러 모드를 예 마쳤습니다 자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좀더 재미있는 럭키블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거로써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뿅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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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